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소식 준비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임 이후 첫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내년 국비예산 확보와 경제정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이 시행됩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경남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뉴스 이하윤입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할 당면 현안으로 경제 민생혁신과 2019년 국비예산 확보 등을 강조했습니다 김지사의 간부회의 첫 일정은 국비예산 확보와 도의 재정 상황에 대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사 비리 문제로 청년들의 실망감과 도민들의 좌절감이 매우 심각하다며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7월 정리 인사를 앞두고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리를 존중하면서 진행하고 실력과 능력, 적재적소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김지사는 아이들 교육은 도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청과의 협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을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스타트업을 발굴해 일자리 제공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건비와 정주 여건 개선 지원으로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 유출을 방지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채용 시 2명 이내에서 인건비 월 200만 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채용된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청년 교통복지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사업 참여를 위해 타시군에서 전입한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월 30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이 참여하는 한일관광정보교환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일관광정보교환회 사업은 한국, 일본,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일해협연안관광교류회의 사업의 하나로 일본관광설명회와 한국관광팸투어로 나눠 추진됐습니다 먼저 10일에는 한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일본의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는 일본관광설명회가 열렸으며 11일과 12일에는 일본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남과 부산 지역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펜투어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펜투어 일본 참가자들은 한국관광코스 답사 과정을 합동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상호 교환해 향후 상품 개발 등 관광시책 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상남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7월 11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8대 경상남 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선 7기 신임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신동근 도청 노조 위원장은 출범사에서 당당하고 깨어있는 하나된 노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제8대 도청 노조 출범을 축하하며 경남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협치, 소통, 연대의 모범이 되는 경남의 미래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는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자에 대해 예방접종 홍보를 강화하고 야외활동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한 작물 생육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사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축산농가의 지구온난화 대응과 하절기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합니다 경상남도가 9일부터 내년 12월까지 47개 반, 14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마을공방육성사업공무회 김해시 봉황예술극장 조성사업과 삼천군 간디숲속마을 창작자립공방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의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탐지장비를 구입하는 등 특별 대책 추진에 나섭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